나 지금 코인 마흔 여덟 개야. 2개 남았습니까? 사전 미션 결과 80코인을 얻을 수 있는 한식을 선택한 멤버는 총 3명입니다. 우와! 와, 말도 안 돼. 우와, 대박! 젓가락입니다. 어? 준다고? 내 말 맞지? 아니, 코인 5개씩. 아니, 왜, 왜 줘, 이거? 야, 왜 날 보내려고 그래. 아니요, 모르는 게 오빠. 야, 나 자꾸 보내려고 그래, 너네. 아니요, 오빠. 가위바위보! 아, 졌다. 가위바위보! 오빠, 우리 한 번만 더 해요. 안 돼, 안 돼. 뭐, 형서만 더 해요. 여기 집에 간단 말이야. 오빠 몇 개예요? 나 지금? 마흔 몇 개야? 밥 먹다가 나가시면 되겠다, 오빠. 얘들아, 너희 못 볼 것 같다. 퇴근하실 거예요. 여기서 곧 집으로 갈 것 같아, 나. 야, 근데 확실히. 아, 저쪽이 편지 포인트가 있는 거 맞네. 나 좀 느껴진 게 뭐냐면 언니 통화하면서 석준이 오빠가 엄청 서운해했죠, 방금. 광수 오빠랑 같이. 아, 저쪽이 분량 되게 많이 나오는 자리에. 오빠 좀 가고 싶죠, 저쪽에서. 분량 되게 많이 나오는 자리에. 오, 갈비탕이다. 지금 석준이 오빠. 하루 갈비탕.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먹어야지. 지석진 씨 모은 코인을 제출해 주세요. 가? 네? 가? 네? 집에? 가? 네? 집에? 축하드립니다, 지석진 씨. 퇴근 목표인 코인 50개를 모두 모았으므로 준비된 차량을 타고 즉시 퇴근하시면 됩니다. 진짜? 진짜?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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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코인을 왜 얻었어? 이광수 씨가 코인 두 개를 지금 보내셔서 퇴근 확정이십니다. 아, 진짜로? 석진이 형 들어가. 들어가. 우리 코인은 누구한테 양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줄 수 있죠? 그럼 석진이 형 두 개 줘서 보내줘. 그래, 야. 석진이 형 두 개 줘서. 형, 제가 제일 많으니까 제 거 드릴게요. 그래, 네 거 줘. 그래, 네 거 줘. 석진이 형. 너무 웃기겠다. 야, 마지막 선물자고 줘. 석진이 형, 빨리 오시게 될까 봐 불안해하더라고. 석진이 형, 제가 그동안 형한테 너무 해드린 게 없어서 이렇게 작게나마 코인 두 개로 형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형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석진이 형, 지금 많이 나오기 전에 물어요. 퇴근. 퇴근. 퇴근이십니다. 진짜 퇴근이에요? 진짜 퇴근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아니죠? 아니다는데. 오늘은 진짜 숙영입니다. 우릴까 쓰는 Dabei 수빙 famili 될 거야. kry, Judy. 흥 câmera programm little. rich pyramid